이 기자가 왜 일부를 손에 넣고는 한다는 짓이 겨우 그것이냐? 그러니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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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러던가 이해가 그렇지 않겠어 언제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들은 적 있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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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볼까요? 공짜나 다름없네요 화편이 부족해 뭐 그러든가 너는 죽은 녀의 제법인데 그 날이 죽는구나 기재들에게 물을 손에 넣고는 한다는 짓이 겨우 그것이냐 그러든가 그러지 않겠지만 언제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들은 적이 있냐 그러지 말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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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이 안 되겠습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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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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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